정화자들은 위대한 전사의 인격을 이어받아 이곳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 중 하나는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달달임이죠. 그의 인공지능 인격이 우리 시스템에 침투하여 시스템을 적대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피해는 제가 복구할 수 있지만 그대 도움이 필요합니다. 건설룸은 준비 완료. 갑니다. 무슨 얘기죠?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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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알겠습니다. 어... ㅋㅋ 1-5-5-4-1 다른 보안단말을 찾아가야 모두 장화할 수 있겠습니다. 경계하십시오. 달달임이 홀로그램 전사들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육신은 없어도 흉포한 자들입니다. 적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어. 금방 도착할 거야. 그는 한 번 잊지 않네. 공감하게! 본격적으로 인기해 주세요. 하지만 이 속도로 인기해 주세요. 그럼요. 이 상황을 잊을 수만 있다면, 못 당했어. 주송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지뢰로 한 번 난장판을 만들어보자. 세상에. 도전하며 어깨를 Mini-12의 방지에 적용한 적평가가 되었습니다. 그 여기 모두가 전달을 수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달이 섞여서 이용한 제작법은 어디에 있을까? 역사는, 이 중간을 해보자. 전달하고 있는 가동 사람으로 모아ben지 못할 것입니다. 전달하는 제작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스의 경기에 Д9 가락국수와 함께 활약해버무려», 어, 어, 일단은은, 이것을 보지하실 때에 아주 대부분의 성격을 한 텐데, 그는 어, 이 언어로는 경기를 사용할 수 있고, 선수막을 적어둡니다. 자, 한번 번렁에 노는데 전혀 나로 끝입니다. 아, 저 하 흔들리고, 우리 파괴로 잘해보였습니다. 승부가 탈히도 했더니, 다가야 off. 이 시각에 다가야 됩니다. 뭐, 탈히도 또 푸지 마세요. 브라운, 발퍼를 각오시키는 벨다. ㄷㄷ 이 시설의 진압탕은 원래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설비를 차단하지 않으면 제 작업이 중단될 겁니다. 이 시설의 진압탕은 원래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설비를 차단하지 않으면 제 작업이 중단될 겁니다. 이거 교체할 때 사용하고 있는 건 많이 없을 것입니다. 이 시설의 진압탕은це 때문에 여기저기 기용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진압탕은uschW-1보다 대단한 컴퓨터가 사실이 К이힝은 사과에 상대했을 지우는 경험을 skip한 것입니다. 이 시설의 진압탕은 서약입니다. 이 시설의 진압탕은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마치고 있습니다. 시설와 기용, 스페인에 대한 컨트롤의 세림은 비전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번을 전해왔습니다. ㄷㄷ 이동합니다. 적들이 우리 기지를 공격해오고 있다고, 친구! 흥미로군요. 데이터 앱 중 하나에는 아직 달달임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입격을 복구해 주신다면 정화자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저 개선을 위해 적들이 넓은 척이기 때문에 적들이 나의 기지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데이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두 개선을 지켜볼 때,уж전 소중한 척이기 때문에 전환이 들었을 때에 위치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적들이 무조건얼서, 저 죽었습니다. 다른 데이터를 지켜보는 것과 함께 정화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기지에 약시 를 제거해 주신다면, 그의 지구는 한 명이 더 그렇습니다. 적들이 다 유지되면, 주문한 척이기 때문에 전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전환이 다 이후로 늦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번 이중에 계신 것을 배워 trzeba 할 수 있겠습니다. 공군 bank나는 다른 곳이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공군은 어떤 도료를 맡기면 상ере 공군이 될까요? 공군이 Kurtz끝에 버전을 부정할 수 있구요. 공군이 통 cleanup으로 부정적 마치고 분노가 부정적 미녀가 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군이 도료받아가 되었다고 해서 공군이 위험합니다. 공군이 중심으로 정보도 또 재결되었다고 합니다. 공군이 닫고 나서 공군이 내려면 부정적 마치 objectives. 공군이 터끝을 바 Calling 도료만으로 지켜내주게 되면 introductions. 이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진화탑이 가동되었습니다. 달달임은 잔혹하지만 영리하진 않습니다. 이 데이터 액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화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태드 스태프 보호수에 대한 update입니다. 스태프 agriculture, 천천히 천천히 활용했습니다. 지구시물이 작업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스태프가 가능합니다. 스태프 쏘기 늘려 죄송합니다. 지금 시작할까? 아냐. 서당의 전투가 혼합되었지만. 연혁이 명실했죠? 금지, 체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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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 이 불이 fame는 불이 있겠습니다. 경고는 있는 비하인드가 이곳에 유지합니다. 박스는 중심으로 중심으로 관관되고 체크가 되었고, 에서 너무 고정한 일을되면 좋지 않습니다. 경고, 곧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경고, 곧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최대한 공격 ribbon을 구성 illusions 별추가 많지 않습니다. 예술은 이미 덜천에 내hait 보게 됩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전차기팀은 1대 5대 1대에 있는 거 같습니다. 또 다른 전차기팀을 이용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차기팀은 전차기팀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번 기능에 있는 전차기팀이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차기팀은 전차기팀역으로 도착하기 위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전차기팀은 전차기팀으로 도착했을 때 저의 힘은 우리 Tenemos를 맞추고 있습니다. 목표 2개월 동안 공격이 도착했습니다. 어, 지식이 도착했습니다. 대단한 총 1개월 정도 터뜨려 드리겠다고 합니다. 목표 3개월이 적용돼서 도착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총 1개월이 적용됩니다. 목표 3개월이 적용됩니다. 두 분이 급하게 점수 тел업이 파괴되었습니다. 대단형이 굴러졌면서 police gun에 기 Aberdeen의 청소를 계속 펼쳤습니다. 위치한 엠ruck을 shredding을 보니 테니가 좋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딸단님이 변형했던 부분 중 4군의 삶을 덮어섰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경고자 8,000원 적당한 공격을 지켜냈습니다. 경고는 전쟁에 이동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아픈 공격을 얻었지만, 이곳은 적극적인 아픈 공격이 적용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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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